한결이 하루 더 올 시간 없어 일주일에? 지금 이틀 오고 있는데 한일이요? 한일은 올 수는 있을 것 같다 한결이 이제 상에 올라가지?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니가 3학년 때 끝냈어야 할 것 하고 있어서 학교가서 니 학년에 맞게 따라가려고 하면 조금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오케이 비회 십삼 아니요 선생님이 얘기할 거야 오케이 이 친구는 어떤 소리나 할까요? stone 소리 나겠죠 그래서 s는, t는, o는, o, n은, e는 소리 안나는 대신에 o가 o 여기에 여러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 건 o 밖에 없네요 오케이 o가 가진 내가 이 소리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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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그래서 o 됐죠 오케이 stone 계속해서 이 친구는 spoon 그래서 s는 똑같이 p도 소리 하나밖에 없고 자, o, o가 뭐 된대요? o 되죠 o 될 때도 있는데 o, o는 거의 다 o가 됩니다 그다음에 n은 합치니까 spoon 얘가 spoon이면 얘는 뭘까요? moon 혹시 혹시 맞든 틀리던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? 이거 뭐가 될까요? o o o o o o o after afternoon good afternoon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? 처음 들어봐요? good afternoon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이거 배워 봤죠? 그 다음 이 친구는 spider s는 p는 i는 i d는 E는 R은 R 합쳐서 OK.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가지 소리를 가진 것들이 뭐가 있냐 I하고 E가 있죠. 둘 다 힛받은 소리를 갖고 있다.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, E, E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, E, E 이렇게 O를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소리가 여러 글자가 있을 때 얘는 한 녀석만 O 소리가 아닌 걸 내고 나머지 한 녀석은 힛받아서 뭐가 된다? O가 되는 거야. 이 친구가 O 됐어. 그래서 스파이더야. 스파이더야. 여기에 세게 읽어주는 거야. 그래서 얘가 힘센 소리도 나지게 된 거고 O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. 거미란 뜻이죠. 스파이더 이 친구는 스케이트 A가 여러가지 소리가 있지만 얘 때문에 A가 무슨 소리 내는지 찾기가 쉽죠? S는 K는 A는 A 몇 가지 소리가 스케이트 T는 E는 소리가 안 나죠.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스케이트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A가 됐죠. 그 다음 이 친구는 스카이 S는 K는 K Y는 I S가 여러가지 소리가 갖고 있는데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I E 짤마 그렇지. I E 짤마 여기서는 무슨 소리가 됐어요? I I가 됐죠. 스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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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가 가진 내가의 소리 O O O O O O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O 미국 사람들은 A 그래서 미국 사람들 발음은 뭐다? Stop Stop 영국 사람들 발음은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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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지금 말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애? 미국 사람인 것 같죠?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 이 친구는 스몰 스몰 오케이. 그래서 S는 잠깐만 S는 S S는 S M은 M M A L은 All All 알겠습니까? A L L은 All이 되는 거야. 알겠습니까? 그래서 다 합쳐서 All Small 오케이. 그래서 A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 중에는 축 있잖아. A A A O 중에 O는 없죠? 그쵸? 근데 A L L이 모여있으면 뭐가 된다고? 네? Small All All 알겠습니까? 네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Sn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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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불규칙 시험 안 쳐요? 네. 시험은 뭐 칠려다가 너무 시험이 많은 것 같애서 내일 칠려고 내일 칠려고 내일 칠려고 내일 잘 쉬고 되죠. 이 친구는 Smile Smile S는 M은 M I는 I O E는 소리가 안 나죠. 오케이. 그래서 I가 가지고 있는 소리 뭔데? I E O 여기선 I의 소리 난다는 걸 찾기가 쉽죠. E 때문에 Smile 오케이 이 친구는 Snow S는 N은 N O W는 O O 됐습니까? 오케이. 자 O 소리 낸 것만 모아보면 O 소리 낼 수 있는 제품은 여기 있다시피 O O O W 그 다음에 O U도 O 소리 낼 때 있구요. 그 다음에 O A도 O 소리 낼 때도 있어요. 오케이. 그래서 이가 뭐가 될까요?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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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했습니다